PIXY HAS BEEN REFORING PIXY HAS BEEN REFORING 저는 지금 해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 중입니다 저는 합격적인 불법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키부터 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이 얼어가지고 재밌습니다 PIXY HAS BEEN REFORING PIXY HAS BEEN REFORING PIXY HAS BEEN REFORING PIXY HAS BEEN REFORING 오늘도 마지막 촬영 담당이야 지금은 이제 새벽 몇시죠? 몇 시죠? 몇 시 넘었죠? 3시 반? 넘은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반수면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멀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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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총 맞는 씬을 찍었는데 일자로 넘어가는데 머리 팍 부딪쳐도 지금 해롱해롱해요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! 끝까지 화이팅! 제 차예요 제가 끌고 왔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바로 준비 왔어요 멋있죠? 지금 야외에서 개인의 촬영이 있어서 하러 왔습니다 오늘 모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호잇! 안녕! 방금 제가 멋있게 총을 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총을 쏘볼 줄이야 진짜 장난감 총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렇게 뭔가 이런 걸 해볼 줄이야 너무 재밌는 가로우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가로우고 싶습니다 여기에 비싼 샹들리에가 혹시 보이시나요?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의 차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죽는 거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1번 웃지? 네? 뭐지?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저 잘못 안 했는데 저 잘못 안 했는데 가세요! 돌아가세요! 집으로 돌아가세요!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조금 주목받는 게 조금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.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야외 굿모션을 못 찍을 뻔하다가 비가 그쳤어요. 이것은 바로 픽시효과. 저희 이번에는 딱히 무슨 일이 없을 수 없어. 앨범 던져버렸어. 이거 조금만 더 붙여놓은 게 있잖아. 어, 저거 좀 더 붙여놨어. 계란. 마지막으로 돌아올게요. receber, 계란. 뭔가 지 irrational. 아 정말 정말. 너무 딱 끝내고 다갔어요, 얘들아. 다행히 끝났어요. 배고파. 낯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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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선. 빌런 나 빌런이야 이거 뭔데? 컨셉이에요 나 궁금해요 일부러 하나 이렇게 빌런 줘 난 얘가 빌런 아 말하지 말고 그래 나도 얘가 빌런 빌런 하나씩 있네 나 빌런 야 나도 있어 빌런 나 빌런이에요 빌런을 찾아라 게임 혼자 키 커서 다음에 함께해요 이제 안녕 지금은 은근 단체 단체 군무 씬을 끝내고 이제 거의 촬영이 막바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 또 완전 멋있게 진짜 멋있게 손을 갈아 넣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나머지 민시분들 이제 곧 저녁이 됐는데 예쁜 잠 좀 보세요 스윙 오, 처음에 소리가 너무 신나서 막 이런 Kill 강남자들아! 어? 떵녀! 아, 네. 전 큰 소리를 살짝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? 어떻게 되셨어요? 마지막입니다. 이거 하면 끝! 드디어 끝! 이틀 반 만에 되게 재밌는 뮤비 촬영이었어, 같이.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뮤비가 처음으로 뭔가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보시는 윈시들도 뭔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. 영상에서. 맞아요. 난 빨리 유정이로 돌아갈래. 나는 정다동으로. 나 퇴근이요. 곧 퇴근이야. 감사합니다. 또 퇴근. 퇴근. H chopped 말 . 나나나나나 나 Нав에 네. 나나나나 나notain 나나나 나앋 teraz 아기는 버처를 곧 퇴근 챔픈 저희 마지막 인사 한 번 드릴게요 오렌지가 열심히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믹시 영상 채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자님, 위버링 승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믹시 내려와